제 79일 사사기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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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탕꾼들이 그 성업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느니 이 성업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며 그 사람이 성업의 입구를 가르친지라 제 79일 사사기 1장 제 79일 사사기 1장 제 79일 사사기 1장 제 79일 사사기 2장 제 79일 사사기 1장 제 79일 사사기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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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9일 사사 10 cigar 제 75.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지짐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를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혁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루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와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돌을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사사기 3장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눈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지지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레베아우 그나스의 아들 울리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울리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울리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므로 여호와께서 모하방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몽과 암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업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하방 에글론을 18회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지지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하방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하방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환자였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래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더러 왕에게 아릴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며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팔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 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왁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합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합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합 사람 양 만 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였더라 그날의 모합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불레새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사사기 4장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손에서 통치하는 가나한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장관은 하루셋 학구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이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 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블론 자손 만명을 거느리고 다불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블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갠사람 헤벨이 자기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한 납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 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불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구백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카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에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불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해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갠사람 헤벨의 안에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갠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셔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안에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한 왕 야비를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한 왕 야비를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한 왕 야비를 진멸하였더라 사사기 5장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 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곧 내가 여와를 노래할 것이오 이스라엘의 하느님 여와를 찬송하리로다 여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애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우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느님 여우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줄거이 헌신하였으미니 여와를 찬송하라 흰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의 안전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하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깃는 곳에서도 여와의 공유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브라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박힌 자들이여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여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블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브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디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러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림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블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오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걸어아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난한 왕들이 무기 또 물까 다 안하게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워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화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화를 돕지 아니하며 여화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미니라 하시도다 갠사람 해별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해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우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천여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하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갖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제81일 사사기 6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하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하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사를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낙유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정도였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하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하스의 아들 기도온이 미대한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되지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도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대한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대한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도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녀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대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하리라 하시니라 기도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네가 주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도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로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메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교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도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의 끝을 내밀어 고교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교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도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도온이 여호를 위하여 거기서 재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슬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재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재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도온이 총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업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업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즉 바알의 재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재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들였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캬 물은 후에 이르되 요하스의 아들 기도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업 사람들이 요하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재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하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지인데 그의 재단을 파괴하였은 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도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재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루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와의 영이 기도온에게 임하시니 기도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도온이 또 사자들을 온 문하세에 두루 보냄에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블론과 납달리에 보냄에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도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장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도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도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워낙은데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사사기 7장 여룻바하리라는 기도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샘 곁에 진을 쳤고 미대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오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왁키스 기도온에게 이루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대한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슬아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명이오 남은 자가 만명이었더라 여왁키스 기도온에게 이루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오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왁키스 기도온에게 이루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삼백명이오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왁키스 기도온에게 이루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삼백명으로 너희를 구하라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도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삼백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왁키스 기도온에게 이루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와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화해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도온이 이에 그의 부와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 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에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도온이 그곳에 이른 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의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하스의 아들 기도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도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요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삼백 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요하를 위하라 기도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도온과 그와 함께한 백 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 적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요하와 기도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지지며 도망하였는데 삼백 명이 나팔을 불 때 요하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격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타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모울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오온 문하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도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오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베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베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방백 오랩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랩은 오랩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랩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도온에게 가져왔더라 제 82일 사사기 8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도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랩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도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도온과 그와 함께 앉아 삼백 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숲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악은 내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설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숲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설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도온이 이르되 그러면 요하께서 세바와 설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찌지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 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숲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도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이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설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명이 죽었고 그 남은 만 5천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도온이 노바와 육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설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도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설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하스의 아들 기도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숲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며 그가 숲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도온이 숲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설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설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업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숲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호엘 망대를 헐며 그 성업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설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보래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마다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설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도온이 일어나 세바와 설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도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도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도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계리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도온이 그 금으로 애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도온과 그의 집에 울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도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도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레기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도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베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도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드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도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사사기 9장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레기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군류김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레기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메 아비멜레기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레기를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해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남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감남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되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되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되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룩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대한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를.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해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룩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오.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오.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베스의 아들 가을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스의 아들 가을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오.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오.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다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업의 방백 수불이 에베스의 아들 가을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요 이르되. 보소서 에베스의 아들 가을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업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업을 엄습하면 가을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지.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내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베스의 아들 가을이 나와서 성업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 지라. 가을이 그 백성을 보고 수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 도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 지라. 가을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은우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오는 도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없인 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느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을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수불은 가을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며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취대. 아비멜렉과 그 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매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라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천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테베스에 가서 테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업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업 백성의 남녀가 모두 구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리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작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며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초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발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제 83일 사사기 10장. 아비멜렉이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해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라하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업 30을 가졌는데 그 성업들은 길라하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해 가몬의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록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하베 신들과 암문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문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의 요단강 저쪽 길라하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문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지져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국사람과 암문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지짐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를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지져 너희의 환란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죽게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죽게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 없어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문 자손이 모여서 길라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라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문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라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사사기 11장. 길라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라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라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며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문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문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라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문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라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란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라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문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하미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라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입다가 길라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문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라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라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르니라. 입다가 암문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문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법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문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느라. 이스라엘이 모합 땅과 암문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애돔 왕에게 보내요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애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합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애돔 땅과 모합 땅을 돌아서 모합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척고 아르논은 모합의 경계임으로 모합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헬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뽀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금오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요하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아방 십보리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헬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루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업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요하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라앗과 문하세를 지나서 길라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라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운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세리기까지 이십성업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리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문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 곳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하고 두 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두 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울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한마다 가서 길라하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사사기 12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리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를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라하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라하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물질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라하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하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라하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라하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라하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라하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라하스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렘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렘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수블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수블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수블론 땅 아야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레르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레르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제 84일 사사기 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화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화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탄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화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삶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만호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만호하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만호하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난 나이다 하며 만호하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대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만호하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만호하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만호하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만호하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만호하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만호하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만호하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만호하와 그의 아내가 본적 불꽃이 재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재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만호하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만호하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만호하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재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오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 마하 내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사사기 14장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불레스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불레스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리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이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래 받지 아니한 불레스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하니라 그때 불레스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닥에 삼손이 틈을 타서 불레스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 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 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 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습니다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1회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워 30벌과 거둬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워 30벌과 거둬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이리라 하며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꿰여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며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들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여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메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업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바깔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이마심해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처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놓아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사사기 15장 얼마 후 밀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느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불레새 사람들을 해알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불레새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폐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은과 감남나무들을 사른지라 불레새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닥이라 하였더라 불레새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불레새 사람들의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불레새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에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삼천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불레새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불레새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불레새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이마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3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 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곳으로 천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지저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월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래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순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사사기 16장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며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매고 해보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의를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껴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천백개씩을 내게 줄이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근에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메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근에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파리의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배틀에 날씨를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발매하마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이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며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 적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군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며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둔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삼천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지저 이르되 주여호하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히니 삼손이 죽을 때의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수다울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제 85일 사사기 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메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이백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애복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결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렘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업 유다 베들렘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름해 미가가 그에게 묻대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렘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느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줄이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 같이 됩니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사사기 18장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자손인 소라와 에스다울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다섯 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는 이라 하니라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 적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하미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울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름해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대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 적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의 길을 게을리 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이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울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랏여아림의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랏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복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 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향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다섯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순 육백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벗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육백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벗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며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대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집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벗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색인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솈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신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색인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제86일 사사기 19장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요다 베들레엠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요다 베들레엠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며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낙이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메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메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메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도둔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메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눈이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되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메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눈이 그대의 기력을 도둬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메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데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 자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낙이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데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업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업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부하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부하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부하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부하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업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부하에 거류하는 자여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업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대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렘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렘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낙위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업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아는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 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대의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밝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낙위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열두 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며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애국당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사사기 20장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 세바까지와 길로하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인 미스바에서 여우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집화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부하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부하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 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부하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취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집하 중에서 백명의 열명 천명의 백명 만명의 천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부하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집하들이 베냐민 온 집하에 사람들을 보내어 도로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부하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부하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명이요 그 외에 기부하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데레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부하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인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부하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베냐민 자손이 기부하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메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부하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만 8천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교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레하살의 아들 비나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러실때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부하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부하에 맞서 전열을 갖춤해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음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배들로 올라가는 길이오 한쪽은 기부하에 들러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할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부하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만 명이 기부하에 이르러 침해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왁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부하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며 복병이 급히 나와 기부하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습니다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부와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만 8천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천명을 이삭줍듯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천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천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사사기 21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하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집화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재단을 쌓고 번제와 허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집화 중에 총애와 함께하여 여호하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하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집화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하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집화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하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적 야베스 길라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애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개수할 때 야베스 길라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만 2천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라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찬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라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신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난한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린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 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라 한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너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계무로 올라가는 큰길 동쪽 신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신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신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근데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게 노라하며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래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업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집하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